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가야연맹체 가운데 비와 가야의 후에 들이무친 경남 창령 교동 및 송현동 거봉군의 맨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교동 39호분을 발굴한 조사단원들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깨끗하게 도굴된 무덤 방안에 도굴했었던 고무대야와 양동이까지 버젓이 누여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덤 안에는 주식회사 기린, 삼립빵이라고 글자를 선명하게 새긴 빵봉지까지 보였습니다. 고무대야와 양동이까지 들고 온 도굴범들이 무덤 방안에서 유유히 빵까지 먹었다는 얘기죠. 기막힌 일이죠. 제가 취재해보니까 삼립식품에서 1981년 주식회사 기린으로 바뀌고 이후에 1980년 한 해만 삼립빵이라는 상표를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도굴은 80년대 초중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3년 뒤인 2019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39호분을 발굴하던 조사단은 이 고분과 연접해서 조성된 또 다른 무덤을 조사합니다. 39호분의 바로 밑에서 새롭게 노출된 고분은 길이 2미터가량의 돌 7개가 무덤 뚜껑을 덮었고 돌 틈은 점질토로 밀벙되어 있었습니다. 도굴의 흔적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 위에 조성된 39호분이 도굴로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온몸으로 덮어진 덕분에 63호분은 도굴의 화를 모면한 겁니다. 며칠 뒤에 대형 크레인으로 3.8톤, 2.8톤이나 되는 63호분의 덕계도를 드러내는 이벤트가 열렸죠. 본격 발굴 결과는 과연이었습니다. 주인공 머리 쪽에서 높이가 21.5cm에 이르는 금동관이 확인됐습니다. 출제형의 전형적인 신라관이었습니다. 이어 피장자의 몸을 치장했던 장신구 일체가 완벽하게 드러났는데요. 분석 결과 5세계 중반에 조성된 이 고분의 주인공은 키 155cm의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동에 묻힌 이 63호분의 피장자는 교동만임으로 명명하면 되겠네요. 2006년에 이 고분과 인접한 송현동에서 확인된 인고를 완전체로 복원한 뒤에 그 이름을 송현희라고 붙인 바 있거든요. 송현희는 순장 여성으로 판단됩니다. 교동 63호분의 안팎에도 최소 5명의 순장자가 묻힌 흔적이 보였는데요. 무덤한 순장 공간의 2명 그리고 무덤 밖 흙을 쌓은 봉투 안에서 석각 2기와 온간 1기가 보였거든요. 순장자가 최소 5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아래와 위에 붙어서 조성된 63호분과 39호분의 주인공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두 무덤의 연대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63호분을 먼저 조성하고 그 위에 39호분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63호분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면 처참하게 도굴된 39호분은 남성의 무덤일 가능성이 짙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은 부부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부부가 맞다면 남편 즉 39호분이 위에서 덮어서 본인은 도굴로 만신창이가 되면서 부인 즉 63호분을 보호한 셈이 되었네요.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무덤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입구 쪽의 벽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길이 1미터가량의 소형 덧널 즉 석과학이 노출된 건데요. 그런데 덧널 안에 3마리분의 동물뼈가 보였습니다. 3마리 모두 무덤을 등지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마리 모두 성견이었고 그 중 한 마리는 노견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3마리 모두 해체되지 않은 채 온전하게 그것도 정연하게 묻혀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조사단의 뇌리에 스치는 번뜩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 39호분의 입구 쪽에도 비슷한 크기의 덧널 즉 석과학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삼 39호분의 입구의 덧널 속을 살펴보니까 과연 거기에도 동물류체가 보였습니다. 심하게 부식되었지만 개의 유골로 추정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39호분과 63호분 모두 주인공을 묻고 무덤 입구를 폐쇄하면서 개 전용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9호분과 63호분 고분의 특징은 무덤방 안에 순장자 두세 명을 두고 무덤방 봉투 속에서도 덧널과 옹관 등을 조성하면서 순장자를 묻는 형식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두 고분의 입구 쪽에 바깥쪽을 바라보고 나란히 누워있는 채로 확인된 개들도 순장견이겠네요. 제가 본 순장견의 가장 극적인 예는 1974년 중국 전국시대에 중산국 왕릉에서 출토된 개의 유골인데요. 중산국의 개는 당대에 북견으로 알려져서 중국 중원에서도 수입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중산국 북견 두 마리의 목에는 금은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청동기 후기와 철기 시대 유적인 경남 사천 늪도에서 26개 이상의 인골과 함께 28마리 이상의 개가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람의 머리 쪽에 묻힌 개는 순장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창년 교동 7호분과 하만 마리산 5-2호분, 경산 임당동 고분, 의성 대리리 고분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의 매장 사례가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순장의 예들은 대부분 제1을 위해서 희생된 재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년 교동 39호분과 63호분에서 확인된 순장견은 단순한 부장품이나 재물로 볼 수 없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우선 순장견을 무덤 주인공을 묶고 고분의 입구를 닫은 뒤에 별도의 전용 공간인 덧널 즉 석곽에 넣은 것이 눈에 띄고요. 또 개를 해체하지 않고 3마리를 온전히 넣었다는 것과 한결같이 바깥을 바라보는 형태였다는 것 등이 차관점이라는 겁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한번 볼까요? 357년에 조성된 안학 3호분의 부엌 그림에서도 그리고 이 408년 조성된 덕흥리 벽화고분에서도 개가 확인되고요. 무용총에 묘사된 개는 말을 타는 주인을 인도하는 존재고 결국 영혼을 인도하는 동물일 가능성이 지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각조총의 넓길 서북벽에 그려진 개의 경우는 창년 교동 39호분과 63호분의 개와 괴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림의 위치가 무덤 입구에서 널방에 이르는 통로인 넓길의 서북벽에 있다는 점과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발굴단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백제 무령왕릉의 넓길에 서있던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와 연결을 짓고 있는데요. 창년 교동 39호와 63호 고분의 순장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덤 입구에 턱하고 버티고 서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무덤 주인공을 지키는 진묘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8월에 한국문화재재단이 조사한 경북 경주 탑덕유적에서도 의미심장한 발굴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80여기 고분이 집중된 탑덕유적 가운데 5,6세기 상국시대 무덤 24기와 그 내부에 있던 12기의 인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건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상국시대 인골 가운데 최장신인 180cm 정도의 남성 인골을 찾아낸 겁니다. 유골의 출토 사실이 알려지자 세인의 관심은 상국시대 최장신 남성에게 쏠렸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상국시대 남성 인골의 평균 신장은 165cm 정도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귀걸이 장대한 신라인이 출현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게다가 보존 상태까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최장신 인골의 확인도 중요했지만 더 의미심장한 발굴의 양상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골의 양쪽 넓적다리 뼈 위에서 개뼈가 가로질러 놓인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이 개 또한 해체된 것이 아니라 언전한 한 마리뿐이었거든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중소형견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덤 주인공이 죽자 생전에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반려견을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고 묻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의 내세를 지킨 경비경 혹은 수호신의 의미로 무덤 입구에 덧놀에 묻힌 장령 교동의 39호, 63호 개들과는 약간 다르죠. 그러나 매장 양상이 어떻든 간에 교동이나 탑동의 개들은 생전에 무덤 주인공의 사랑을 온몸에 받던 반려견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죽은 주인의 내세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죽은 주인의 반려를 위해서 함께 묻힌 거죠. 저는 경남 창령, 경북 경주의 무덤을 보면서 깊은 상림에 빠졌습니다. 순장교만 봐도 불쌍하기는 합니다. 주인이 죽었다고 생전에 애지중지한 반려견을 죽여서 함께 묻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반려견을 아낀 고인의 뜻을 담아서 살아있는 사람이 잘 키우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내세를 믿었다고 해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까지 묻을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건 욕심이겠죠. 순장이 고대사회의 보편적인 풍습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른바 견건까지 거론하기는 힘들겠죠. 그게 무리라면 저는 창령 교동 39호와 63호에 안팎에 묻힌 사람들, 즉 순장자들의 인권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의 내세를 위해서 생자로 죽임을 당한 사람, 즉 순장자들이 순장경과 같은 반렬에서 묻혔지 않습니까? 어떤 명분을 끌어대도 걔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인공의 죽음과 함께 죽을 운명에 처한 분들이 과연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